많은 이들이 일상에서의 휴식을 위해 떠나는 캠핑 특히 요즘은 모닥불을 피운 뒤 멍하니 쳐다보며 힐링을 하는 불멍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메가박스가 이 불멍을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스페셜 힐링 프로젝트 메가릴렉스 불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일렁이는 모닥불 영상으로 마치 실제 캠핑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상영작의 이름은 메가릴렉스 불멍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일 지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캠핑을 비롯해 집에서 모닥불 영상으로 홈캠핑을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젝트는 선명한 스크린과 생생한 음향으로 평화롭고 한적한 기분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해당 작품은 전체 관람가로 오는 19일부터 전국 메가박스 21개의 N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며 티켓 가격은 6천원입니다 또한 관람객 전원에게 더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커피 한 잔과 더불어 선착순으로 온 열 한 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. . . .